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57재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요한 1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진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불신함과 또 세상의 기준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 기준, 육신 기준, 세상의 기준, 성공 기준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속에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쉰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사역도 다 수돕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변하던데 나중에 마음이 자꾸자꾸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세상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죠?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러니까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시험도 들고 실망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많은 일, 많은 수고 이전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먼저 믿는 겁니다 자식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시험 들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교인들 어떨 때 보면 막 죽고 못 살아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맨날 붙어 다니고 막 어느 순간 보면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남처럼 떡대어 있고 이래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에서 놀 때 여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막 고무줄하고 같이 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고 놀지 말아 이래가지고 삐쳐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칫 일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일 때문에 문제에 끌려다니고 이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 하지만 그래서 한계가 오고 또 우리는 시험도 듣는데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맨 첫 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창세기 3장 해결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입니다 왜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희 집에 왜 자꾸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 죄 때문에 집안에 계속해서 각쳐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고 우리 집 모든 가족들이 죄인된 속에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구나 이게 말씀 통해서 확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키셨다 말씀하셨어요 죄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 위함이라 히브리스 9장 12절을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 한 마리 끌고 나와야 됩니다 몇 분입니까 지금 여기 막 소, 염소, 음맥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잡아서 또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매번 죄질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스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끝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죠 앞으로 또 잘못하고 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는 죄책이라는 게 남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 끌려다니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은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린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취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약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스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멸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단번에 깨뜨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거기에 평안이 없잖아요 지옥입니다 살긴 사는데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고 지옥이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골로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완전히 바꾸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예리미야 같이 박애주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리미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셨지만 엘리야가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각종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엘리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인 거죠 세례요한처럼 정의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하셨지만 세례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사람들 그림이 있습니다 공자나 소코라테스나 예수나 사대성인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류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 믿어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다리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지옥 배경을 바꾸신 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문제 해결자 우리 집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현실 가운데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에베스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스 2장 2절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스 2장 6절에 보니까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 가야 할 곳입니다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끝내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축복 여기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내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큰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뀔 만큼 엄청난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은 극성을 부릴 것이고 또 교회는 점점 억압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바이러스 감염될까 불안하니까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또 비대면 비접촉 그럽니다 요즘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시키면 얼마나 아저씨들 부릉해가 바로 옵니까 접촉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딱 이렇게 결제해버리면 띵똥 눌러주는데 문 앞에 음식 딱 갖다 놔요 그냥 접촉을 아예 안 하는 비접촉 비대면 시대가 온다 악수도 잘 안 하는 그래서 우리 장년들 악수 청하시는데 주먹을 일어내시더라고요 어떤 장년들은 팔꿈치 막 일어내시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다 각자 제각각 여기가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런 아주 영적인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럴 때 앞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긴다 즉 배교자가 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2000년 전에 미리 벌써 성경에 말씀했어요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호세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호미네와요 그런 사람들이 주를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 뺏기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 강단 말씀 주셨죠 예배를 예배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따라빵을 몇 년을 하는데 이 사람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돌아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기까지 성도들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는지요 예배를 예배되게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드립니다 저는 뭐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형식적이라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오랫 주셔서 세계보금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어떨 땐 기도 안 하고 바로 예배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야 늘 그래 짐승들이 사료 주고 밥 주면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요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요 자주 얘기해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 축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 이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 있다 보면 불신앙 이야기 듣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현장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현실 문제 내 형평과 상황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질병입니까? 내게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내게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초월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목사님 말씀 전거하시고 예배 시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를 받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복음 누리는 예배죠 이 사단은 예배를 뺏어갑니다 예배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생각은 내 사업에 누구 만날 생각에 딴 데 가도록 자꾸만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사단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 사단은요 감히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경배 대상을 바꿔라 마지막에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게 절해라 온 천하만국의 영광 다 주겠다 하느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해라 이 사단은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창조와 구원과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모든 목적도 바로 예배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같이 우리가 함께 살다가 주일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그 직장 가정 그 현장 그곳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각각 다 자기 기준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기도했는데 왜 안되나 왜 안되고 어렵냐 목사님 그랬죠 왜 그럴까요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뭔가 그걸 찾으려 하지 않고 전부 사람 말 듣고 방법 찾고 죄송합니다 현장용어로 와이로 막 쓰고 오만 그런 걸 다 쓰면서 왜 안되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찾고 오만 사람 말 다 듣고 오만 방법 다 찾으면서 안된다 그럽니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그 약속이 없었던 겁니다 아벨이 그 약속 붙잡고 예배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허감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진짜 허감이 무너지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과 관계된 가정 직장 그 현장에 허감이 무너져 내리는 모든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참된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교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딴가하기 때문에 딴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딴 종교에 빠지게 되고 이상한 신천지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세상 프로그램 가져와가 막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에 답이 안 되고요 갈급하니까 그 갈증을 채울 만한 것을 딴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만 말하는 강단 교회 만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한 군데 왔어요 20년 전에 제가 송인교에 다닐 때 잠시 만난 청년인데 나이가 이제 45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같이 청년부 다니고 같이 송인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라면도 같이 끓이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70이 넘은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이 친구를 20여 년 만에 만난 거죠 전화와가지고 한 한 시간 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강원도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구절절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를 하면 교회에 대한 상처 이 아버지는 완전 불신자입니다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집을 팔아가 돈을 1억 천만 원인가 줬답니다 정신문제 있는 아들한테 돈을 1억 천만 원 준 것도 저는 이런 일이 정신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온전치가 않은데 돈을 자기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님한테 몇 천만 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 꽉 차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 듣다 들으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님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화가 날 정도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원짜리 현장에 쓰는 쌍욕 섞어가면서 제가 목사지만은 이분은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래가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송윤동이 살더라고 가니까 막 대박만 그냥 내가 누구도 하니까 문을 열더니 막 그 자리에 막 엎드리뿐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서 막 자기가 막 죽을 죄를 지었다 참회를 못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간 참회를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께 오고 싶다고 거짓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알았다 아버지 말은 야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약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좀 설득 좀 시켜달라 이게 첫 번째 전화 왔을 때 요제예요 그래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설명했죠 약도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냐 말라고 줬겠냐 약 필요하고 의사 필요하고 병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쓰여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밥도 먹고 약도 먹고 해야 된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자기 죄가 많은지 막 우리 박지원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 막 화도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참회를 못해가지고 아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들한테도 막 이렇게 이용당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전화가 와가지고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녁 물러니까 전화와가지고 그래가 막 전화기 붙잡고요 막 들었죠 뭐 어떡합니까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로 이분을 시킨 겁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람 불러가 건달 같은 사람 둘이 불러가 막 건장한 청년 불러가 강제로 이분을 시켰대요 그래 해버렸는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의사선생님이 한 10개월은 이사 될 것 같다 거의 가망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로서 답답하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에 대한 큰 욕을 하면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뭐 그런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똑같다 목사가 뭐로 얘기하겠나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제가 그리고 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 말씀했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 말씀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하면 하나님 병원에서는 해결 못해도 저는 해결하라고 믿는다 제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나도 전화 끊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성신껏 좀 도와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참 너무 앞에 그런 목사님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버님의 말만 들으면 다 때려 죽일 놈들이라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카드도 이 목사가 들고 있다 그래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그래하니 이 아버지가 불신자인 아버지가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겠냐 말이죠 왜 20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이렇게만은 열심히 믿는데 하늘이 말 믿는 아들도 보면 취직도 잘하고 장가도 잘하고 잘 살기만 잘 살더라 와야는 정신병에 와야 이 카노 제가 모르겠겠어요 아버지 교회가 야를 정신병 들게 만들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거나 큰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정신병이 덜어나버린 거죠 아버지가 요래 듣더라고요 교회가 뭐 정신돌게 합니까? 그나마 저도 20몇 년 믿었는데 저도 개차반이었습니다 저도 정신병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제대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에 교회에 지금 책임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런 말이 확 드는 걸 아마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얼마나 막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던지요 현장이 이렇다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올바른 복음 정확한 하나님 말씀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되잖아요 왜 인생에 이런 정신문제 영적문제가 올 수 밖에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죄로 인한 저주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은 그래될 수 밖에 없는 거다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분명한 답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성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닭가진 자들이 구석구석에서 다라빵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다라빵 성경적인 전도 이거 해야 된단 말이죠 구역별로 또 계층별로 전문별로 우리는요 조용조용한 가운데 말씀 운동 다라빵 운동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산과 흑암문화 막을 지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황금어당도 많습니다 재앙지대도 있고요 내버려두면 재앙지대도 됩니다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조용하게 파송시키든지 심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말씀 운동 지교회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명 퍼지듯이 불신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연명 퍼지듯이 퍼졌다 코로나 확산되듯이 조용한 가운데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잖아요 이 전도운동, 성교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조용조용한 가운데 답주고 힘주고 소망주고 이거는 기도가 평안이 누려질 때 기도의 축복이 우리 진짜 행복이 될 때 이러한 전도, 성교운동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 제약막을 냅는 동동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아니었습니까? 어린이 있는 집에 부모님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세 명이 있는데 저는 어제 좀 많이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어제 포드 서밋이라고 봉덕동에 우리 사회 가시는 이미자 전사님이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초청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가 아침 일찍 아이들 딱 데리다 주니까요 거기 이제 다민족 사회 가시거든요 다민족 형아애들, 누나애들하고 막 하루 종일 시간 잘 보내고 수송목 가서 오리배도 타고 왔다 하더라고요 보물 찾기 해가지고 용돈까지 지워주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린이날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드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3학년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술을 가득 마시고 술이 가득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사자성으로 답하시오 이래가지고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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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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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 자를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고성방가 근데 막 술 먹고 노래 부른다니까 이 아이들이 시험에 고음불가 이렇게 뜯어오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고음불가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애는 이럴 수가 이렇게 썼네요 어떤 애는 한 놈이 아빠인가? 제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소리 지르는가 랩런트에 우린 살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지역에서 달합방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은약으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 랩런트 서미스쿨 개교회배를 어제 아래 주일날 오후회배 때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 공부, 세상 지식 실컷 시켰는데 정신문조 와버리고 그 실컷 시켜가 탑으로 만들어놨는데 엘리트 만들어놨는데 실컷 사단 성기고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간다 그걸 보고 헛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헛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하고 그 뛰어난 머리로 그 뛰어난 실력으로 마귀 심부름 시켰다가 우상 만드는데 돈 갖다 주고 그걸 보고 헛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런 애들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서밋 스쿨 시작했어요 지혜 스쿨도 또 하고요 앞으로 중고 나와야 됩니다 중고도 교회 안에 시스템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후대 방금 말씀드린 후대 치유 2, 3, 7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른받을 날이 오게 되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냐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루 완전 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지금 8시 25분밖에 안 됐는데 12시까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 살고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죠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혹은 아내를 위해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다가 목표를 두고 주의 일에 생을 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죠 실컷 살았는데 헛방이다 헛되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죽기 싫어하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종로로 단다 성경에 그려면 히브리지 2장 15절에 그려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웃었고 뜨고 가치없게 얘기합니다 인생만 될 때로 될 뻔한 말 이런 사람들 죽어버리면 고마야지 뭐 있노 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망건세 사단건세 지옥건세 완전히 꺾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죠 다 죽습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고림눈서 15장 앞에 쭉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우리 우리 앞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자 앞에 다 선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림눈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오늘 이래서 설교해놓고 또 가다 뭐 차 이렇게 또 일하는 게 어떤 아저씨가 막 카더라고 저도 속으로 말씀했어요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해놓고 설교도 그래 해놓고 안 죽어져요 바울은 그럽니다 갈라데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다 그래서 뭐가 겁납니까 죽음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너무 바빱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너무 안 맞죠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다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제 나는 주의 일에 정말 바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나는 바쁘겠다 그래서 다락방 하시고요 직위 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져 가는데 조용히 우리가 말씀 운동 펼쳐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 어린 후대를 살리고 또 땅 끝까지 정인되라 이런 은약들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에 더 바쁘신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숨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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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